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인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ICBM 시설의 운용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시험 단계를 거쳐 실제 가동 가능한 단계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이 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정보사안이나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 그리고 한국-일본 방어 공약과 영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북중 국경지역인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에 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지가 ICBM 장비를 갖춘 연대급 부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 기지에 ICBM을 단기간 실전 배치할 수 없을 경우 지난달 30일 발사한 것과 같은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그럴 경우 이 기지가 북한에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전략적 억지와 타격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확인한 적 없는 최신 미사일 운용기지를 완공했으며 이 기지는 ICBM을 배치하기 위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가동 가능한 ICBM 보유 시점을 예측해 20년간 기지 개발을 계획,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미사일 기지와 비교할 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 목보입니다. 즉 사 Mund shove Univers폐를 내쁜고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이 미사일 기지가 중국 국경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이는 중국을 방패삼아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의도로 진단했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또 이 미사일 기지를 화강암 지하에 설계했다면서 북한이 이 기지에서 선제 공격을 벌인 뒤 적의 보복 공격에 이은 제2격까지 생각해 단단한 화강암 지하의 기지를 만들었다면 이 기지를 파괴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E 뉴스 김현교입니다.